안녕하십니까 오늘에도 독일인의 게임방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 그 박스를 찾을 수 있을지 확인해봅시다 근데 지금 그 박스 어디인지도 잘 까먹었어 아 여깄네 뭐 여기 올라가야 되네 여기 근데 잠깐만 하 잘 됐어 불맛본 불맛본 본드 맛있겠다 어 카운터 하는 게 참 어려워 저 지금 말하면 나이스 어 계속 가자 이 게임 진짜 MMO 같아요 그냥 여기 다른 플레야도 다 많이 있고 아이고 이 징후랑 싸울 수 있을까 해볼까 희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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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희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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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애들한테 공격하고 싶지 않았어요. 너무 빨라요 이 친구들. 싸우기 대신 그냥 음악을 들으세요. 나이스. 잡았어. 잡았당. 방금 저 카메라 쓴 소를 물이 찐 거야? 내가 어렸을 때 옆집에서 소를 몇 마리 키웠어요. 어 미안해요. 몰랐어. 여기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. 한번 여기 간판? 아니면 길판? 가을이 거주지. 베르간 간길 간길. 줘보자. 음.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떤 퀘스트인지 까먹었어. 가을이 부상 조사하위. 아 화난 들수 하나. 늙은 고슴도치. 늙은 고슴도치. 늙은 고슴도치. 혹시 빨간색 고슴도치였을까? 음. 어 여기. 음. 엉. o. 더 가자. 하하 옮기지 못했어요 귀찮은 것들 맞아요 많은 습관이 방어하는거 어려워요 아 저 이름을 찾아 못잡아 오 레벨업 어 CP 하나만 박았어 오 드래그면 안되네 박스 과일 샐러드 맛있겠다 여기도 드래그면 안돼 혹시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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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점프 돌 점프 아 오 거기 얘는 하나 더 어 아 아 하나 더 잡아야 돼요 퀘스트를 위해서 친구한테 좀 공격해 저한테 공격 빨리 잡았어 옆집에서 키운수가 마음에 들었어 옆집에서 키운수가 마음에 들었어 옆집에서 키운수가 마음에 들었어 그였거든 거기 비하면 이 법할로는 것 걸치지만 그래도 기분 좋지않네 그걸로 그걸로 베로 아 아 지금 아 아 바나들 아 아 그냥 늙은 고슴 도치죠. 혹시 그런... 기록이... 몬스터기별... 늙은... 아 진짜 이 친구 이런거 하나 더 로커 힐캣 로커 힐캣? 힐캣이 뭐예요? 이랑 이름인가? 아니면... 그럼 여기 혹시 그런 늙은이 있어요? 나만 돌아가야 되네요. 오 이거는 좀 색깔이 달라요? 특별한 거 아닌가? 아 우리 친구는... 레이저 달이 많이 좋아하니? 아 거래 제안 거래 제안 거래 제안 오케이 세소 세트, 채소 과일 세트 그냥 좀 비싸지 우리 돈은 어디야? 근데 팡팡으로 떨어지게 하고 있어? 핸드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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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부품? 저는...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어요? 그렇군요. 근데 이게 뭐예요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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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록... 기록... 맵 아 저는 진짜 세레다처럼 여기 스탬프를 좀 찍어야 돼요 오케이 그거 해야되네요 좋은 거 찾았으면 그들이 과연 낚시 시스템을 다시 적용해 줄까? 어 낚시... 낚시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낚시 하고 싶어요 조심해야 돼요 안녕 사올까? 근데 이 친구랑 음... 일단 아이템 어? 홀가운 놀 이것을 파세요 에? 아 갑자기 뭐... 뭐야 이는 잡았어요 나? 아 상자를 열어 지리 데이터 가라다이브 헥? 그거 지금 좀 이해 못했어요 아 그냥 이런거인가? 그거도 있는 킬 시컷 트로피 트로피 중요하지 않아요 동계 와 그냥 스탯스에요 아이고 아이고 네 우리 잠 한번 그 그 늙은이 그 늙은 늙은 늙은지 찾으러 갑시다 이 돌 팔순 없어 근데 이 이 낙엽에 아이템을 많이 안 나오네 오 이거봐 하하하하하하 이쪽으로 가면 되지 나이스 제소 랩 제소... 제소 랩? 아 랩 먹을거죠 가을의 낙엽 아 두드드드드 드드드드 드드드드 드드드 오 어디였을까? 오늘 2학년 수업 아 여기 내려가야 했죠 거기는 그 늙은이 있었어요 그 늙은 늙은지 어 까비 까비 여기 있었어요 아닌데 아 여기 있네 하나만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럼 멀리서 공격합시다 어 엄청 나이스 잡았어요 넘기기 가을 부상 처치하기 요청 받은 적의 정보를 수집했어요 오케이 여기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어 패스트 오케이 황혼의 이슬 받아야 되고 가을 부상 그 담사기 아 저지 퀘스트를 완료했어요 이건 그냥 한번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나이스 오케이 아 저게 오케이 오케이 이 친구랑 얘기할 수 있을까 아 근데 올라가면 안되네 적어도 지금 길을 못 찾아요 음 거의 공격했어요 좀 조심해야 되네요 와 여기 엄청 많아요 위험하다 여기 싸우면 아마 죽을 거예요 와 이만한 친구들이 봐요 이만한 친구들이 봐요 해볼까 해보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카이트로는 좀 해야되네 그냥 카이트로는 좀 해야되네 그냥 카이트로는 좀 해야되네 죽겠어요 아직 이 게임은 안 죽었어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죽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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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또 잡아 저 친구도 잡아 하하 근데 제 친구도 좀 어 제 친구 집은 어떻게 헬스 헬스 했어? 어 인트로 샌드위치 먹자 아 선호 아이템 맞아 나아 자아 까먹었어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저 바보예요 바보입니다 까먹었지 오 죄이송입니다 오 왜 공격했어? 공격하고 싶지 않았어요 따라온거야? 안돼 맨날 다행이야 어... 랜드마크 근데 그거 아직 못 찾았어요 그리고 어딘지 몰라요 나이스 나이스 주세요 아 딱벌레 하나 더 받았어 혹시 지금 충분히 있을까? 가을의 부상 가을의 부상에서 모든 랜드마크를 찾았어요 모든 랜드마크? 아 여기 여전히 뭐가 있네요 근데 우리 이미 여기 있었는데 그거인가 아니 어디요 근데 어찌 거기 가면 안되네 아 이거 봐 여기 올라갈 수 있고 여기 왼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한번 거기 뭐가 있는지 찾아봅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odle 왼쪽 위에 오케이 여기가 많네 여긴 많은것같아요 아 여기있어 아 근데 아직 가면 안되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또 가면 안되지 아 일단 오 가을의 부상 수집하기 가을의 부상에서 헨리가 요청한 아이템을 수집하세요 나이스 두개 끝났어요 왜 올라가면 안되?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그거봐 오 까비 어 조심해야되 일단 이쪽으로 아 여기 나갈수있네 음 여기서 길을 잃어버린건 아니겠지 아 저쪽이야 저쪽이 뭐야 베르겐산길로 가려면 북서쪽으로 가야될것같아 그덕 너무 멀지않았으면 좋겠다 곧 록아웃 록아웃해야 할것같거든 아 맞아 저 친구들 저 친구들도 다 게임하고있지 아 걱정하지마 내가 짭조머리시를 머리시를 이기는건 보고 갈게 나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 제대로 훈련해야 한다고 알지? 그 떡 좋아 그럼 출발 음 맞아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플레이하고 있었어 레아 그래도 결투까지 맞을 시간은 있는것같아 가자 레아 오 다른색깔이 있어요 더 힘센 말인것같아요 더 힘센 말인것같아요 나이스 오 왕성 나 왜이못가 조심해야 되메 여긴 아 아, 까비야! 룩하고 싶진 않았어. 개 느리네. 저 진짜... 데미지 업그레이드... 데미지 증거 좀 해야 되네. 도망가면 안 돼? 오! 그게 뭔데? 박스도 있고 근데 그거... 오! 여기 두 박스 있네. 여기 어떻게 올라가면 되나요? 한번 맵에서 여기 설정 표시합시다. 맵이 참 큽네. 거의 물이 빠졌어. 여기 여기 올라가 어 이 친구 이봐 이봐 만나서 반가워. 안녕? 너도 식물에 관심이 좀 있니? 그 안에는 강력하고 이승한 머시기가 들어있는 것 같아. 그렇지 아니? 난 탈라토립스라고 해. 탈라토립스? 난 최대한 많은 식물을 찾아서 분석하려고 해. 근데 네가 예상한 것보다 꽤 어려운 일이더라고. 그리고 그 식물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건 식허들만이 가능한 것 같아. 난 식허들이 가져다주는 것만 소집할 수 있어. 어 날 좀 도와주지 않겠니? 알았어. 식물을 때려 크로스월드의 식물군을 분석하세요. 알겠어요. 정말 고마워. 너의 강한 아이들이구나. 먼저 이거 줄게. 식물디스크 이 장치로 진행상마를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냥 계속 식물을 빼서 얻는 머시기를 분석하면 돼. 진앙상마를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. 네가 지금까지 알아낼 아는 알파 볼식물 정보를 포시해야 됐어. 계속해서 식물을 빼면 돼. 알겠어? 좋아. 난 식물을 좀 더 찾고 있을게. 중간에 말할 수도 있겠다. 난 초보자 한국 골목지역에 있을 거니까 다 하면 그쪽으로 와. 식물 메뉴에서 진행상마를 살펴보고 따라가는 방법을 알아보세요. 식물. 식물 메뉴는 기록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방목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이 몇 개인지 살펴보세요. 아, 오케이. 진행도가 50%에 도달하면 이곳에서 더 자세한 위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마 내일 아까 만났던 친구랑 사와야 돼요. 그거 궁금합니다. 다음에 봐요. 좋은 밤 되세요. 안녕. 아침. 저녁. 언제든지.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? 다음에 봐요. 여기 있어요. 바랄. анный.